규타 형의 파트 제 파트 전 파트 이제는 그 파트 진짜 종료선생이 진짜 잘 들었어요 정거이와 에이! 표정 안 좋았어 진짜 즐거요 감사합니다 꼭 전화해 알았어? 진짜 필요할 때, 힘들 때나 뭔가 얘기해줄게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? 네 괜찮지? 시작하자 언젤까? 다 좋아요 자 오늘 고생했고 질려주세요 네 오케이 많이 친 어이 샤오징 오늘 힘들었지? 힘들어 여러분 항상 너를 웰컴하고 있어 웰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? 소리 질러 마지막이다 네 더 크게 더 크게 유타 질 수 없지 뭐아악? 예아!!!!! 음.. 예스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오색한 사연 아니겠다 그 게임을 잘해왔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언니랑 연락해? 알았지? 게임 안 하죠 게임? 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해 저도요 나중에 해보자 진짜 진해 준거 봐라 어.. 아주 고마워 오케이 올.. 올해 갈게 아 올라가서 한 대? 올라가서.. 어? 야 네? 왜? 왜? 고마워. 약간 짜증 났다.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없을 거라고 이런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. 어색하지만 관자! 이런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어. 가자 우리 가자. 네. 지기? 내가? 네 일단 기억이 안 날까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네 일단 한번 사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뭐야 이거? 이거 진짜 있었던 거죠? 진짜 이거는 뭐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유타 형이 의미는 없고요.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야 너 너 연세 깼어? 오케이 오케이. 근데 그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 뭐지? 만나서 얼마 안 됐거든. 그랬는데? 이때는 아직 샤오진이랑 만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지금 봐봐요. 샤오진였나 보네요. 일단 들었고 잘생겼어요. 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맞아요 맞아요. 뭔가 어 얘기 아 잠시만요. 이렇게 얘기해 본 적 많이 유타 형? 아니 아니 뭐 유타 형은 그 뭐 진짜 오케이 오케이